옥상 내가 왔어 난 1번 집에 하나 1번 집에 하나 나 왼쪽 꽉 먹어 놔줄게 왼쪽 꽉 지키 가자 내 집 방꿀집 오른쪽만 형 거실 오른쪽 1라 어 DBS DBS는 전 아니죠 아 진짜 스트레스 좋나봤네 저거 흐흐흐흐흐 히데이 와 와 나이스 나이스 압박감이 막 장난 아니지만 조그만한거 미안하다 아니 뭐 움직이질 않으실데 저분 왜 이렇게 못쌓 여잔데? 아까 걔네인데? 어떻게 알아요? 아까 걔네인데? 대께로 살리려는데 저분 너 왼쪽 아래 아니야? 너 왼쪽 아래 아니야? 안살린다 얘 왜 피가.. 피 1임? 얘 금방 살려야잖아 아아.. 내가 피 100을 잡은거구나 졸았다 졸았다 까고 오옼 오오오 가지 낙실데? 닭규가 있다 닭규 여기 하나 더 있을텐데 쟤는 뭐지? 저거는 버그 라이딩샷이야? 응 버그 라이딩샷 좀 그러면 넘어가야지 오 얘 게임하는 거 보면 게임이 엄청 쉬워 보인다 그렇게 무자비하게 패시 봐야 되냐? 야 진짜 너무 무자비하다